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사직 여부와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19개 의대 교수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어 집단 사직이 현실화돼도 교수 전부가 사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는 교수가 228명이 대부분으로 전공의가 30명 미만 정부에서 지원한 공보위와 군의관은 9명입니다. 원주 디비가 프로농구 역사상 네 번째로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유지하는 이른바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했습니다. 디비는 어제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수원 KT와의 홈경기에서 초반 KT의 파상공세에 밀리면서 40대 46으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지만 3쿼터 들어 살아난 로슨의 3점포를 앞세워 경기를 뒤집었고 연장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107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비는 남은 6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쥐습니다. 특히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1위를 유지하면서 프로농구 역사상 네 번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팀이 됐습니다. 어제 도내에서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쯤 횡성군 공군면 청공리 한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나 농지 100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오후 1시 10분쯤에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한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나 농지 500제곱미터와 나무 16그루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농부산물 소각은 화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허가 없는 소각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내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도심의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핫플레이스 20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아트갤러리 개관, 박경리 문학공원 내 카페 서희, 7회 아이스링크장 조성에 이어 올해 간연관광지 케이블카와 온곡 솔바람숲길 세족시설 확충, 샛마루공원 황토끌 조성 등에 나섭니다. 이 밖의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반공역 기차 운행, 또리꿀 미디어 아트 뮤지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등 오는 2025년까지 핫플레이스를 20곳 이상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야구 전문 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영월 상동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교 야구 주말리그에 참가합니다. 상동고는 모두 7개 학교가 포함된 경기, 강원권에 배속돼 전반기 6경기, 후반기 6경기 등 총 1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첫 경기인 내일은 지난 이마트배 준 우승팀인 전국구 강호인 강릉고를 만나 일전을 벌입니다. 상동고는 지난해 야구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야구 전문 고등학교 출범을 선언하고 야구부를 창단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이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15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농축협 협력 사업으로 조합원인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943명으로 육체 노동과 방제 등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원도심에 위치한 생활문화공간 다락을 주민들의 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무상 대여합니다. 읍상사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조성된 다락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림책 작가 전시와 디자인 체험, 손뜨개 교실, 운동 교실 등 생활 밀착형 문화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과 프로젝터를 갖추고 있어 동아리와 소모임이 활용될 수 있고, 횡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